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동감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바닥 수준 같아요. 지금 한덕수 씨나 연대통령이나 보건복지회 장차관이나 국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동감능력,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하기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능력이 출중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진로, 거부가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병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손실을 일단 급하게 보전해 주고 그것을 여러분들 병원 당국이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교수들이 토해내면 그걸 정부에 갖다 바쳐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구상권인 겁니다. 법한 사람들이니까 참 법을 잘 이용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툭하면 명령이고 그냥 툭하면 뭡니까 구상권 청구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냥 협박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익숙할까. 전체주의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수틀림이 뭡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부가 이기겠죠. 권력이란 그 자체가 강제력이니까 물리력이니까 그냥 제압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망가지겠죠. 보시게 되면 어떻든 의료계는 의대 정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아마 진로 거부 행위로 이렇게 몰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의료계하고 전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전공의가 범법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의료계 사람들은 너희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2천명을 뜬금없이 갖고 와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냐 당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시켜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평행선인 겁니다. 이게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화 조치를 취하는 척 하지만 정부가 결코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런 취소라는 것을 쓰지 않고 철회라는 것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뭡니까 전공의들에게 덤택이를 씌울 수 있는 법적 고리를 두겠다는 거죠. 그걸 이번에 또 명확하게 한덕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로행위를 거부하고 이런 현장을 떠난 것은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범법자들에게는 항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정부 방침인 겁니다. 이게 비교적 여러분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한덕수 총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귀해가지고 전공의들이 착실하게 일하게 되면 봐줄지 모르겠는데 복귀해서 이런 사직서 내고 나가는 친구들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로계에서. 왜 애시당초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의로 숙가 올려달라고 요구했냐 우리가 뭘 요구했냐 멀쩡히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2천 명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착한 문구입니다. 너희들이 범법자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다. 그게 한덕수 씨의 주장인 겁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분인데 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게 마구잡이 나오는 겁니다. 진로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면허정지 처분, 사직서 이름들 거부, 구상권 행사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이후에 그 손해를 이야기한 원인 제공자력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거기에는 의대 교수들이 진로를 거부하고 떠났으니까 너희들이 개내라는 거죠. 최근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로 거부로 병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장에게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병원의 손실을 보존해 준 뒤에 그 금액을 진로 거부 교수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날이 갈수록 참 딱합니다. 구상권이라고 이참에 보따리 싸서 떠나는 베테랑들이 많겠네요. 베테랑 교수들이 의대 교수면 큰 돈 벌고 엄청난 권력을 누릴 것 같이 하얀 거탑의 장준현 교수처럼 아스라 극한 직업에 나올 정도로 경무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심장 뇌과 의사들의 출근 시간이 6시다. 과로사하기 딱 좋은 직업이 필수과 의대 교수다.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필수 의료 분야의 전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세계가 전혀 없을 겁니다. 전부 뭡니까? 수술하고 진료에 다 받지 않을까. 언젠가 여러분 돌아가셨던 현대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관련된 그런 외과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이 점심을 잡수시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애석게 했거든요. 그런 분 한 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야기죠.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집도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점심을 먹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노고를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장 뇌과 교수 출근 시간 6시다는 겁니다. 저는 알거든요. 왜? 분야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전공의가 빠진 것까지 의대 교수들이 뒤집어 쓰고 커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냥 휴업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처럼 주 40시간 일하면 될 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도저히 다른 의견을 찾아볼 수 없던 조선일보에 등장한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했고 여론을 믿고 아직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도저히 제가 격한 사람이 아닌데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입에서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나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나 이런 말이 나오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까? 이 지경으로 의료계를 초토화시킨 윤석열과 그 쫄개대들 함께 구상권을 철구할 겁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다 계속 무리수만 두는 바보들입니다. 그 출발팀이 순수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탁상공릉만 하고 있습니다. 의사수 늘리기만 하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비만 오면 농사가 저절로 됩니까? 비로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물만 끓여다 붓는면 됩니까? 그러다 논밭이 다 떠내려갑니다. 당군 이래 가장 역사상 가장 못나고 무능한 집권 세력들입니다.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기 틀린 말이 있냐고요. 말씀이 좀 거칠긴 하지만 출발점이 순수 안 했지 않습니까? 출발점만 순수한 게 아니고 한방 여러분도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만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돌아가지 않으면 전국인만 제압했으면 다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가는데 여기저기 막 터지지 않습니까? 당군 이래 역사상 가장 못나고 무능한 집권 세력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그냥 마찬가지니까 얻어 나가라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에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그냥 진실을 그냥 그대로 다 담은 거지 않습니까? 멀쩡한 선진 의료체계를 한순간에 초토화시킨 게 누군데 의대 교수장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의사,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청구권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정론을 펼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당신이 먼저 킥 날리고 죽통 날리고 아빠 쓰러지 일 못하는 의사들한테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집 쓰고 밀어붙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찌 정치를 이 제경으로 합니까? 윤 대통령이 고집 쓰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자기가 죽는 길을 그냥 자기가 뭐를 표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사람이 좀 유연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정책 판단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해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평생 하던 일이 범죄자들을 만들어서 감옥에 넣던 사람의 꼭대기가 앉으니까 나라 꼴이 이 판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의사들 전부 다 범죄자 만들어 감방에 거두시면 되겠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지하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도 날아가는 꼴이 이름대로 꼴 같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방치한 결과고 애시당초 숫자를 좀조로써 인원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협박을 합니까? 교수들은 벌써 사직을 한 겁니다. 정부는 정치 선거질로 시작한 의로농단의 원점을 재검토하든가 아니면 의대생 전공의 복귀 및 8천명 신입생 교육을 해보는가 양자택이란 말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치적 위기에 당면하게 될 겁니다. 그 정치적 위기는 대통령의 진퇴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권 퇴진운동까지 여러분들 발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모르냐 이야기죠. 조기 지난만 여러분들 기사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뭡니까?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 덧도 못한 전체주의 끝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로 붕괴는 이제 시작입니다. 추박하고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의로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이상하게 부지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찬반일은 평평하게 맞부딪히지만 옛날에는 전혀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의 이름들 예리한 글들이 지금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보시기에 이제 하다하다 이제는 교수들에게 협박을 일을 저지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죠. 타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멘탈 하나는 참 대단한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미련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